최근에 다시 읽은 책 가운데 내일을 버리지 마시오 Don't throw tomorrow 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나이가 90이 되셨는데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의 삶 가운데도 이분을 통해서 나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와 같은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분의 생각을 자꾸 묵상하시길 바라고 이분의 삶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에셀레 목사님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런 훌륭한 분이셨어요 오래전에 거의 3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사셨던 그 신앙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 제일 감독의 성도들도 이와 같이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에 실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영어를 잘 글을 읽지 못하니까 좋은 수표가 하나 정부로부터 날라왔어요 택스 리턴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신이 그동안 택스를 이만큼 세금을 냈으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돌려줍니다 하는 택스 리턴의 수표가 왔는데 이 사람이 그걸 읽지 못하니까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 택스 리턴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한 2천불이 넘는 그런 큰 돈이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읽을 줄 몰라가지고 귀한 줄 몰라가지고 이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거 난 쓸모없는 거구나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천불이 그냥 쓰레기통에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가치를 모르면요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습니다 내일을 살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내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0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축복은 내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내일을 준비하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내일의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버리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주변의 상황이 나빠진 것을 이유로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에 기분 나쁜 감정으로 내일을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내일을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내일은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돈으로 봤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간은 무엇으로 보냐면 시간은 생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생명을 아주 값어치 없는 것으로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일의 값진 시간의 보아 생명의 보아를 주셨는데 그 시간의 보아를 귀하게 값어치 있게 여기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내일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일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미래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일이 없다 내가 시험을 잘 못 봤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내일을 포기하고 쓰레기처럼 버리는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종명의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를 알아가지고 자신의 내일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14살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내일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름다운 시를 쓰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지선 양은 화상을 당해가지고 얼굴이 다 찌글찌글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는 내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얼굴이 다 망가졌으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아이는 내 일이 없다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선생님은 괴물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괴물이다 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 마음가운데 내가 괴물로 보이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괴물같이 생겨가지고 다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가운데 경험하고 나니까 이 이지선 양이 광고에 출연하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그런 얼굴 모습이 필요한 곳에 광고에 출연하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얼굴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못생겼기 때문에 내일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했으면 그 값어치 있는 생명의 보아 같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죽여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버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실패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 내일이 우리에게 값어치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정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 관계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에겐 내일이 없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내일의 희망이 없다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 마귀가 그것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의 아름다운 가정의 그 행복한 모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같이 여행을 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그 미래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시고 미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시간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태안에 기름이 유출됐는데요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희망 가운데 적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번에 방제활동을 하느라고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 바닷가에 저 해방가에도 쫙 사람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게 왔구나 30만 명이 넘게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이 서산 태안 지방이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30만 명이 한순간에 왔다 갔는데 1년 내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면 제가 볼 때 한 100만 명 이상이 이쪽에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100만 명이 넘어서 한 200만 명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실 서산 태안에 기회 주신 거예요 사실은 보시는 기름 유출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200만 명 100만 명 말이죠 계속해서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와봐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한 수십만 명이 말이죠 봉사활동 했는데 제가 볼 땐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 봉사활동 하신 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같이 끌고 오면서 야 내가 옛날에 그곳에서 봉사활동 했어 여기 와보니까 파도가 아름답지 내가 닦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마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내가 말이지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닦았어 그때 사람들이 벌 때까지 쫙 모였는데 나도 열심히 닦았어 야 이 바다가 얼마나 훌륭하냐 말이지 부모님들은 이렇게 일했다 그러면서 자랑할 거야 자식들이 그거 얘기 들으면서 아마 좀 과장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막 선전할 거 아닙니까 자네들이 같이 오는데 앞으로 자기가 봉사한 데는 반드시 사람이 어떤 심리가 있냐면 한번 가보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같이 함께 해가지고 또 온단 말이죠 앞으로 한 다섯 배 이상 더 올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당장은 지금 조금 어렵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거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새롭게 이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수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촛불 시위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있었어요 광화문에 계시는 상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그냥 촛불 시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전경들이 쫙 깔려있고 분위기가 스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촛불 시위 하는 동안에 무슨 물건을 사러 갈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옷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울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얌체 같긴 하지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은 촛불 시위 하는데 초를 어디서 잔뜩 띄어다가 초를 파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좀 얌체 같지만 사람이 적극적으로 생각하니까 뭐가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생각이 딱 머물러 버려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 얌체 같긴 하지만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기회를 찾고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메시지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우리가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을 벌이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그 미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을 다 포기해버리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값비싼 보아가 있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놓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천불이라고 하는 돈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보면 이것이 이천불을 넘어서 엄청난 보아가 있는 영원한 시간까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참 오래가요 제가 어렸을 때 6.25 전쟁 이후에 제가 59년 왕십리 출신 59년생 이 왕십리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59년생인데 6.25 전쟁이 53년에 끝났으니까 6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래도 좀 경제적인 혜택을 받은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보면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반드시 스포츠에서 이겼으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혹은 올림픽에 나가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나운서가 지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국 선수가 고기를 많이 안 먹고 맨날 배추만 먹어가지고 기운을 못 씁니다 그래서 김치만 먹어가지고 기운을 못 써서 뒷심이 부족합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이 기운을 못 써가지고 맨날 집니다 그 얘기 들을 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듣다 여러 번 들었거든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얘기가 계속 그냥 아나운서가 멘트 가운데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사람이 주눅드는 게 어떤 게 주눅드냐면 서양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동양 사람은 맨날 고기에 못 먹고 배추만 먹다가 그러다가 기운 못 쓰고 뒷심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거예요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도 시원치 않죠? 그러니까 발음을 영어 하다가 상대방이 좀 못 알아들면 제가 막 주눅들어가지고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그렇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 발음이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하라 그때부터는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주눅 들지 말고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주눅 드는 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상대방이 내가 약한 사람이다 내가 배추만 먹어가지고 안 돼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 찬뜩 먹다가 3년 먹다가 속 버린 사람 아닙니까? 예요 사람이 생각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요 맥도날드 햄버거 고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김밥이 최고지 김치가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 가운데 계속 스포츠 선수가 아나운서가 멘트하기를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키가 안 자라가지고 지심이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응연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쌓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쌓인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쌓인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왜 내가 사람들 앞에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어도 그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책을 읽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주눅 든 것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쌓인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훈련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훈련하시면서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이 준비됐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내일을 다 차지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내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청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모든 자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와 이래 미리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미래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절대로 내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1968년생입니다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어요 다리 하나는 짧았어요 긴 다리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하는 사람이에요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가스펠 송을 부르는데 너무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의사가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웬만하면 보육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는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우리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요리도 가르쳤습니다 장애인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영도 가르치고 십자수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여러분 발 하나 가지고 피아노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는 거야 그래도 성가대 운전도 하고 성가대 지휘까지 하는 거예요 발 하나 가지고 성가대 지휘하는 거예요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때 수영에서 금메달 장애인 올림픽에 금메달 4개를 땄어요 그때 이후에 스웨덴 구경방송에서 레나 마리아의 모든 그 삶의 일대기를 다큐멘타이로 방송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어렸을 때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 아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포기해버렸으면 정말 내일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아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포기해버렸으면 정말 징어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내일이 없어진 거예요 위대한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위급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자신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기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차라리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큰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따라서 하시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너 자신의 삶도 네 인생이 아니다 내가 미래를 준비했으니까 너는 그저 미래에 대해서 그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포기했더라면 지금 같은 저의 모습은 없을 겁니다 저의 지금의 현재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지금의 현재 미래의 모습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래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냐 하시는 내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토록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십시오 비판적으로 사십시오 비판의 말을 잔뜩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험담하시오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제자들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제자들 다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또 맡기셨어요 얼마나 긍정적인 삶을 사셨는지 내일을 또 준비하신 예수님 미래를 살리시는 예수님 내일을 살리시는 서산제일교의 성도님들 내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미래를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좀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좀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게 좋은 일 할 때가 부모님에게 분명히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자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내가 말이 조금 지금 모잘라도 아내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제가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밥상을 차려올 때 보니까 김치 맛이 맛이 아니야 반찬 맛이 맛이 아니야 그러나 처음에는 좀 맛없다고 그러다가 이게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평생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 하여튼 그 연극 연출을 하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미래의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내일이 있어요 지금 살아온 세월보다 더 가정에 더 큰 축복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정말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요 자네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주변의 아내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해요 내일이 같이 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하나님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까? 안 떠오를 것입니까? 떠오르죠? 내일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기들이 태어날 겁니까? 안 태어날 겁니까? 태어나기 때문에 내일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도바울은 부활장을 썼습니다 사도바울은 교회 문제에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 고린도 교회 문제를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 썼습니다 빌리뽀 교회, 골로세 교회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 동안에 그 편지가 말이죠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내용의 편지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영적인 편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요 내일을 확신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애써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사도바울에게 교회의 미래가 그 영적으로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여와 일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 가운데 가게를 하다가 그 가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아주 장사도 못 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찾다가 찾다가 가게를 하나 찾았는데 그 자리는 더 좋은 자리예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내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